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얼마 전에 마리텔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 탈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방송을 한번 찾아서 제가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에스터 선생님이 탈모약 피나스테리드하고 미녹시드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평소에 여에스터 선생님은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마리텔에서도 그렇고 머리카락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탈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명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라디오스타에선 50이 넘어가면 이목구비 필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풍부하고 피부가 좋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마리텔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보다 머리카락 옷 사는 것보다 머리카락이나 피부에 써야 된다고 옷보다 머리카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탈모를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텔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피나스테리드부터 설명드릴게요 피나스테리드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정리가 됐냐면 M자형 탈모 앞머리 탈모에서는 무조건 피나스테리드를 먹어야 된다 가장 효과적인 약이고 부작용 확률도 2% 미만으로 적다 그리고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발기부전이 있는데 흔하지는 않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여에스더 선생님 아들도 탈모고나물을 먹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단점은 비싸다 한 달에 5만 5천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미녹시딜에 대한 얘기 바르는 약이죠 정수리 탈모 있는 미녹시딜이 좋은데 바르는 약보다 바르는 약을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미녹시딜을 추천해 주셨어요 여에스더 선생님이 먹는 미녹시딜 가격도 싸고 한 달에 만 2천 8백 원 정도 그리고 4분의 1로 나누어서 먹을 거를 권장하셨어요 고혈압약이라 부작용 우려할 수 있지만 4분의 1로 나누면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미녹시딜은 임신하고 큰 관련이 없어서 그냥 관계없이 드셔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상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히 정리 짚고 넘어갈 걸 말씀드리면 피나스트리드 약값 비싼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카피약 드시면 돼요 비싼 분들은 카피약은 4만 원대, 5만 원대가 아니라 2만 원대로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프로스카 커팅에서 드시면 한 달 거의 한 7천 원대로 드실 수 있어요 비용 부담도 높지는 않다 그리고 미녹시딜이 먹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 조금 논란이 있어요 아직은 미녹시딜이 먹는 걸로는 아직 탈모치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용량을 4분의 1로 하는 건 역시도 아직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의선생님이 드시고 써봤는데 효과가 있는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용량이나 먹는 미녹시딜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저는 먹는 미녹시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뷰에서 올려드린 거 있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